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육트리 학년에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중간쯤에 있는 아이들, 작고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들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찍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인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외둥이 화이트팜이 있습니다. 화이트팜 이런 아이들, 풀분 센치가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화이트팜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색감이 나오네요. 저는 초록등이만 봤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로즈킨입니다. 로즈킨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작고 앙증맞고 이런 아이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불로리아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이두군생인 아인데 불로리아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같은 아인데요. 얼굴 사이즈 쌍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불로리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킨이네요. 이 아이가 오메가킨이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두군생인 아인데 예쁩니다. 색감도 예쁘고. 여기는 자폴도 같이 나고 있는데요. 매직큐브라는 아인데 이건 예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와, 네. 작습니다. 작아요. 자, 티벌리라는 아이가 이렇게 짱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도 짤막짤막하고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는 한 외두에 4,000원이네요. 네, 티블리. 저는 군생, 이두군생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 이거는 4,000원이고. 자, 여기가 제스타 5,000원입니다. 아, 네. 색값 예쁘죠? 네, 이두군생인 아이들. 제스타 가격은 5,000원이고요. 네, 카시오 적금입니다. 이두군생인 아이들. 네,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몇천원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남봉돌기금도 있네요. 네, 남봉돌기금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고. 네, 이 아이가 환녀 블랙핑크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1,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네, 먼디철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먼디철아 있고. 자, 이거는 페르몬이라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자, 3,000원, 4,000원.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네, 뭘까요? 음, 달피나라는 아이 있습니다. 달피나. 자, 여기도 있고. 이거는 네, 헤르미온느 이두라는 아이.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헤르미온느, 네, 이두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 이거는 네, 뒤에 핑클루비도 있습니다. 큰아이들, 어, 군생들 저렇게 이루고 있고요. 자, 이거는 오란시라는 아이입니다. 오란시 가격은 2,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몸값도 조금 있지만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여기는 또 올팻. 네, 땅에 붙어있는 아이. 올팻이 네, 3두, 4두가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벤바디스는 네, 색감이 살짝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요거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인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요아이 한번 볼까요? 에스메랄다. 아, 요런 아이들 예쁘죠? 자, 요거 한번 꺼내볼게요. 네, 철하로 엮어져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네, 에스메랄다 철하. 가격은 2만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요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는 같은 아이인데 가격은 2만원이고요. 와, 요아이 특이합니다. 그죠? 시츄, 아, 요게 시츄라는 아이구나. 제가 이웃님 그 영상에선가 시츄를 봤는데요. 그게 아마 줄임말이었네요. 자, 시츄 엔시스라는 아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라우치스라는 아이가 2만원입니다. 라우치스. 아, 요게 있고. 자, 라우치스. 아, 요게 있는 줄리아나라는 아이. 검붉게 물들어간 아인데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자, 14,000원. 줄리아나 철학.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자, 요기는 포리마라는 아이. 자, 요거는 사이즈가 큰 아이인데요. 포리마 아니면 포리마 맞나요? 자, 포리마네요. 가격은 1만원입니다. 자, 포리마 1만원. 요렇게. 사도 군생이고, 여기 아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요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수련이네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궂을 것 같은데. 자, 수련. 요거 맑게 물들어간 아이.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초록둥이에요. 그리고 수연이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 요거는 2만원씩입니다. 얼굴이 큰딱하니 예쁘죠? 자, 요거 마케베니아 금이 아주 묵은둥이인데요. 약간 녹금도 보이고, 마케베니아 금이 약간 독특합니다. 요런 아이, 여기도 있고, 가격은 조금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아, 3만 6천원 되어 있습니다. 오, 요런 아이도 있군요. 그리고, 자, 이거 수연 계절금입니다. 수연 계절금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수연 계절금 18,000원. 요렇게 있고요. 금기가 요기는 살짝 사라진 듯하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네, 아, 네, 슈크림. 네, 슈크림이란 아이가, 오, 큼딱한데요. 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크림. 자, 요거는 요렇게 앞에도 있고, 가격은 네, 5,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아이들, 또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네, 네, 글램핑크란 아이가,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리고, 자, 요기는 네, 짧은잎 적성도 있고, 요기는 홍등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네, 특이한 아이. 어, 포리퍼리금 만원입니다. 포리퍼리금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요기는 빨간, 네, 레드베리 차라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실리사라는 아이. 와, 바실리사. 네, 가격은 8,000원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가격은 네, 3,000원씩입니다. 자, 작고 네, 울망졸망한 아이들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코리스라는 아이, 네, 6,000원입니다. 아이코리스 6,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또 특이한데 이름이, 어, 스트릭트 플로라라는 아이. 스트릭트 플로라.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아주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지곤지, 네, 외두로 된 아이. 요런 아이들은 네, 가격이 5,000원씩입니다. 연지곤지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요거 TM, 외두인 아이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우, 네, 짱짱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쁘죠. 자, 요렇게 작은 아이지만 굉장히 소분에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듯하네요. 자, 그리고 블랙스완 가격은 1,000원입니다. 오, 요걸 몸값이 조금 있어서 예전 가격인가, 네, 잘 모르겠네요. 자, 요기는 미라클 금이란 아이,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미라클 금, 요런 아이들, 예쁘죠? 네, 금기가 살짝살짝 나와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네, 라울, 어, 요거 가격이 참 모르겠어요. 라울이 요렇게 몰려져가 있고, 자, 마가렛금도 있습니다. 마가렛금이 가격은 1,000원씩이에요. 요렇게 있습니다. 마가렛금. 자, 핑크, 핑크한 색감이 나와있어서 너무 예쁘죠. 자, 요기는, 네, 핑크크루, 네, 루비도나랑 똑닮은 아이, 가격은 4,000원입니다. 자, 작고 앙증맞아요. 네, 핑크크루,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가 이름이 파피샤라는 아이인데요. 파피샤 색감 예쁩니다. 오, 요 아이가 파피샤데 몸값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고, 음, 플래시 라이트라는 아이. 오, 요거 몸값이 있습니다. 플래시 라이트. 가격은 1,000원씩이에요. 요렇게 있고, 아가 몽블랑. 네, 6,000원입니다. 얼굴이 큰딱하고 큰 사이즈예요. 네, 아가 몽블랑. 요렇게 있고, 그리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아, 요 아이가 비올레타라는 아이. 비올레타. 네, 가격은 8,000원이에요. 비올레타. 자, 요기는 스타마크도 있고, 와, 요거는 엔젤윙금철화, 2만 4,000원입니다. 엔젤윙금철화, 2만 4,000원. 몸값이 조금 있죠. 그리고 요거는 마드리드, 6,000원이에요. 마드리드. 자, 한번 보실게요. 얼굴은 3도 내지 4도입니다. 자, 요거는 뭔지를 모르겠네요. 우와, 색감은 예쁜데. 자, 위쪽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슈크림 4도 군생인 아이. 요 아이가, 네, 가격은 1만원씩이네요.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고, 자, 슈크림이란 아이. 그리고, 네, 어, 여기는, 네,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어, 애니, 아, 요거에, 버블밤이란 아이. 버블밤. 이름도 특이하고. 자, 버블밤 8,000원입니다. 색깔 물들면 요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는가 싶기도 하네요. 요렇게 있고, 아멜리. 아, 네, 색감 예쁩니다. 아멜리, 1만 6,000원이네요. 오, 이거 몸값이 조금 있을 때, 네, 덜인 아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옆으로 요 아이가, 네, 엔젤리너스가 5,000원, 8,000원, 네, 있네요. 엔젤리너스 있고, 습지야, 습지야가 요게 4만원입니다. 습지야, 네,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빛이 우리대, 작은 사이즈, 아유, 귀엽습니다. 네, 둥근잎, 빛이 우리대 가격은 요기도 있네요. 만원씩입니다. 자, 요기는 또 대충 보면요, 홍치와 철화가 요게 8,000원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새 포트, 홍치와 색감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인데요. 요렇게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앙벌리가 만원이에요. 앙벌리, 네, 색감이 피멍으로 예쁘게 뒤에 입장이 물들어간 아이. 그리고 요기는 화이트 스노우,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자, 요기 한번 보시고.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12,000원이에요. 색감이 예쁘게 들어간 아이죠. 그리고 파인 노즈, 가격은 8,000원. 네, 파인 노즈,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기는, 네, 요 아이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름표가 안 보여요. 네, 색감은 아주 맑고 깨끗한데. 자, 옆으로 가볼게요. 와, 네, 옐로우, 멜로우라는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그죠?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옵니다. 옐로우, 멜로우, 네, 가격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자, 덴트라잼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런 사이즈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 덴트라잼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가, 네, 어큐 핑크라는 아이. 와, 색감은 정말 예쁘네요.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큐 핑크라는 아이. 어큐 핑크 맞죠?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자, 배반의 장미라는 아이가 색감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게 아주, 네, 다크한 매력이 있네요. 가격은 16,000원씩입니다. 연탄 색감이 나오려고 해요. 네, 이름은 배반의 장미.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자, 멀리서도 아주 다크한 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샤를로즈 이두군생인 아이. 색감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샤를로즈 소자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두 개씩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물방울, 네, 8,000원입니다. 물방울인 아이. 아, 요기도 약간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약간은 돌귀도 있고, 자, 물방울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네, 펄빈 넘어가고요. 아, 자라고사. 자, 원종 자라고사가요, 3,000원씩이네요. 네, 사이즈 작은 사이즈인데, 와, 손톱이 까매지는 아이죠? 원종 자라고사 가격은 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네, 링클 마리아금. 와, 색감 예뻐졌습니다. 링클 마리아금, 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와, 가격 너무 좋죠? 어, 이렇게 네,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자, 요거는 화이트 스완이란 아이, 만원이네요. 화이트 스완. 초록둥이인 아이들, 요렇게 있고, 그리고, 네, 링클 마리아금 말고, 요거는 뭘까요? 네, 아모르파티 미니가 있습니다. 아모르파티 미니가 있고, 자,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자, 요아이가 홍등 외두인데요. 와, 3,000원입니다. 3,000원. 너무 예쁘다. 작은아도 예쁘죠? 그리고 요아이가 위즈 뷰티란 아이, 8,000원입니다. 위즈 뷰티 8,000원.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요아이가 비앙카란 아인데요. 비앙카, 오, 요거는 정말 맨질맨질합니다. 자, 비앙카 만원이에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 예쁩니다. 자, 옆으로 또 가볼게요. 아, 요아이가 플로렌스 맞나요? 플로렌스. 네, 플로렌스가 6,000원입니다. 오, 근데 이게 약간 미울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나는데, 자, 색감 너무 예쁘고요. 통통하고, 요아이가, 네, 플로렌스. 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정말. 그리고 백노라는 아인데요. 백노, 가격은 만원입니다. 얼굴은 상당히 많죠. 자, 백노, 요렇게 있고요. 파이어필라, 네, 요런 아이들. 아, 요게 또 예쁘네. 라밀라떼 철화. 이야, 라밀라떼 철화가요, 가격 얼마일까요? 군생인데, 가격은 잘 안 보입니다. 아, 만원되어 있네요. 자, 라밀라떼 철화. 색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원이고요. 저거는 플로리아트 큰 사이즈. 네, 요거 2만원입니다. 플로리아트, 네, 큰 사이즈 2만원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요게 뮬리라는 아이. 색감 정말 예뻐지는 아인 것 같아요. 핑크 뮬리가 있듯이, 자, 뮬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우와, 자, 요기 요렇게.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화면에 안 보여 드려서 그렇지. 자, 네, 앞에 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로빈. 로빈이란 아이, 가격 5,000원이에요. 지금 약간 떨고 먹었어요. 로빈, 네,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요기는 자니, 자니라는 아이가 색감이 참 예쁜데, 만원입니다. 자니. 너무 예쁘죠. 요렇게 있고. 자, 요 아이는 뭘까요? 네, 분홍 립스틱 8,000원. 외두, 이두, 외두 되어 있는데요. 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 예쁘죠? 네, 자가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맑은 느낌의 요 아이. 이 멕시코 로즈가 요런 색감으로도 물이 들어가네요. 철화예요. 멕시코 로즈 철화. 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아주 연두염두하면서 맑고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있고. 크리스피 뷰티 8,000원. 작은 사이즈. 그리고 또 요쪽으로 왔어요. 넘어가고 있습니다. 라탐 철화.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라탐 철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라탐 철화. 가격은 8,000원. 그리고 네, 보니 피카라나이 8,000원입니다. 8,000원. 예쁘죠? 보니 피카. 저도 이거 하나에 키워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맑은 느낌의 미리아금. 미리아금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미리아금. 네, 가격은 1,000원이고요. 자, 요 아이는 뭘까요? 요게 핑크미인이라는 아이. 아, 핑크미인. 가격은 1,6,000원. 핑크미인. 네,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죠. 그리고 네, 와. 요렇게 예쁜 아이도 있는데. 이야,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름표가 없어. 자, 이름표가 없으면 소개를 또 못하고. 요런 아이들은 뭘까요? 이게 바나메라라는 아이. 바나메라. 독특한 아이인데 가격은 2,000원입니다. 바나메라 가격은 2,000원이고. 자, F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요 아이는 누다금. 네, 누다금도 보이는데 가격은 저쪽으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앨리스 군생 색감 예쁜 아이. 와, 요 아이 색감 정말 예쁘던데요? 앨리스 군생 4만 4,000원. 몸값이 조금 있었구나. 우와. 매니아 분들이 판매하는 게 아주 저렴하게 팔았던 것 같아요. 예쁘다, 예뻐. 오, 저 아이가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잖아요. 앨리스. 제가 보고 깜놀했습니다. 깜놀. 자, 여기는 또 뭘까요? 이거는 뷰티미올이라는 아이. 굉장히 맑은 아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뷰티미올. 그리고, 아, 요 아이가 연봉금이네요. 연봉금. 가격 5,000원입니다. 연봉금. 너무 예뻐요. 저 앨리스가 정말 탐나네요. 와, 전에 목돼 있는 아이를 봤었는데. 예쁜 분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보고 제가 깜놀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썸네일로도 썼던 아이예요. 자, 여기는 양진. 네, 16,000원입니다. 양진 16,000원이고. 네, 작은 아이는 양진 8,000원입니다. 예쁘죠? 우와, 양진이 색감이 약간 좀 맑은 느낌이 빠진 듯한 느낌은 들지만. 요 아이 매력을 아니까. 네, 안 예뻐할 수가 없죠. 네, 양진. 네, 가격은 16,000원, 8,000원이고요. 자, 여기는 또 작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는, 이야, 이게 진짜 온슬로 금도 있고, 파랑새도 있고. 와, 정말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이거는 닷콤, 닷콤 비너스. 닷콤 비너스 맞나요? 6,000원 이렇게 있고. 이야, 너무 많다, 많아, 진짜. 와, 영상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아, 여기 또 옐로우 멜로우가 또 있네요. 색감 예쁜 아이.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어, 줄리아나도 저기 있고. 가격은 몸값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보고. 음, 큐빅금 철화. 이거 5만원. 우와, 바뀌었어요 이제. 가격이 조금 다운됐네.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데요. 큐빅금 철화가 5만원입니다. 아, 예쁘죠? 요즘에 철화가 또 약간, 국민의 철화가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와, 너무 예쁘다. 큐빅금 철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눈으로 힐링을 해봤습니다. 네, 다육대리 학년이고요. 방문구매입니다. 방문구매. 네, 찾아오시는 길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예요. 네, 미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